늦도록 어디 그렇게 쏘댕기다 오냐 남자친구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 지금 아주 심란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 그래 그럴만도 하지 그 나이 되도록 남자친구 하나 없으니 심란하기도 허겁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? 유모 아니요 유모?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좋아하는 사람 참 많아 왜 이래? 누구? 아유 까뽕가리 어머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이 뚱땡이가 벌써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야? 얘기하다 무슨 얘기래? 지금 언니 그 소리는 원가니 오빠가 언니를 좋아한다는 뜻? 아니야 그 인간하고 나하고 말이 되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솔직히 보라 귀신은 피해도 이 입술은 무피한다는 거 몰라? 아유 아니 그냥 그 인간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아는 거란 말이야 누구먼 그 목걸이 받기는 한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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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 목걸이라니? 그럼 원가니 오빠가 언니 줄라고 목걸이까지 샀대? 근데? 아니 사실은 야 오늘 2시에 밥 밥 깔아 농구샵 있는 거 알지? 어? 어떡하지? 내가 약속이 생겼는데 야 니가 약속해놓고 깨면 어떡해? 양동군 응? 너 갈 거지? 어 그니까 아 아까 이경규 교수님이 심부름 좀 해달라고 한 게 있어갖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야 양동군 너라 나라 어쩜 이렇게 텔레파시가 쫙 통하냐? 어?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야 이거 설선수호에서 니가 직접 가겠다고 하니까 야 나름 나의 진정한 제자야 맞아요 맞아요 아 교수님 교수님 네? 네? 뭐 뭐 뭐 뭐가 뭐가 어디 있다고 해? 응? 야 양동군 어디냐? 도망갔는데 미끄러지같이 빠져나가더니 할 수 없지 영준아 니가 대신 심부름을 해야겠다 응? 괜찮게 아 교수님 저기 아 저기 교수님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재미지 뭐지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소심하긴 줄 것만은 빨리 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? 에이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지 저기 나한테 뭐 줄 거 없어? 뭘 줘? 아 지현아 날 위해서 준비한 거 제가 무슨 소리였다 실례 뭐 어 줄 거였다 그치? 야 잠깐만 뭐 근데 빨리 줘 어디다 뒀지 찾아놓고 뭔데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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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러고 이게 진짜 아 아 아 오빠한테 뭐해 응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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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오빠 언니랑 또 싸웠어? 에이 싸우고 뭘 싸웠다고 그래 안 싸웠어 근데 진이야 응 오빠 그게 그래 네 아 진짜 아유 안 돼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게 효준이 언니한테 직접 좀 대고 나한테 좀 아 그렇지 반! 반! 반쓰미 반쓰미 야 이비 형! 너 선배 만났는데 맞거는? 여기다 만났어 안녕 아 저기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네 아 그니까요 아 저기 혹시 저기 콩 잡은 사명 씨 아세요? 그니까 그거 방금 나간 분이 했는데요 예? 이 치살한 자식이 유치하다 그럴 때는 안 되고 아 저 그러면은 외눈박 사명 씨 아세요? 이게 왜? 왜? 왼손 들고 주먹 쥐고 눈 눈은 살짝